주현미씨 노래 그 느낌만 조금 한 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? 아니 그 느낌만.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. 그대 가슴에. 자기들원들, 그대 가슴에 할 때예요. 그대 가슴에 마지막에 목소리가 한 5개 정도 들어갑니다. 마지막에 가슴에 곡만 해보죠. 한 5개 정도. 시작 시작. 그대 가슴에. 5개가 차악 움직이잖아요. 가슴이 헤헤. 그건 염소고요. 손 벌려. 원래 강변가 이제 출신이시죠? 네. 강변가 이제 출신이었는데 옛날에 매니저 대신 분이 검토를 했어요. 그래서 장윤진 씨가 다시 가수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친구분이 그러면 트로트 가수를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장윤진 씨가 트로트 가수를 한 거예요. 약간 복면 다로네요. 네? 맞아요. 저 보고 영화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같아.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제가 복면 다로. 손 두 개 네 발 10% 10%? 총 총 총. 왜냐하면 제가 복면 다로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장윤진 씨 책을 읽어봤어요. 어머 사실이네요. 네. 그냥 읽어보고 그만큼 참조했어요. 그만큼. 그만큼. 아니 근데 원래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하셨던 거네요.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. 뭐 코러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또 그 라이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했었는데 정말 그 박봉이에요. 아 그럼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기에는 제가 학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으니까. 네. 20대 신용불량자였습니까? 네. 아 20대. 네. 없었으니까요. 아 아 얼른 가수가 돼서 잘되면 그래도 이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다닐 정도로까지 막 다니셨잖아요.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고요. 그래서 했던 거 모든 게 모든 저의 삶이 가족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 쟤는 돈독이 오른 거 아니니 너무 돈만 쫓는 거 아니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. 사실 이렇게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동료들이 농담으로 행사의 여왕이다 막 뛰어다닌다 돈 엄청 번다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대중들한테는 그렇죠. 정말 돈 보낸 기계다 저희들은 정말 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확대돼서 너무나 당연한 평가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행사의 여왕 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.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제가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어느 읍에 제 사진이 안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하긴 했어요. 네 했어요. 그리고 뭐 가끔 제가 시장에 장터에 있는 네네 그런 무대에 서면 야 이제는 이제는 네가 여기 안 얻어도 되잖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한 가수이기 때문에 네네 부부럽지 않네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제 무대에 딱 서면 특히 장터 같은 데서 노래를 하면 생선 이렇게 손질하시던 어머님들 그냥 그 앞에 앞치마 그냥 두르시고 고무장갑 낀 채로 오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. 그리고 공사장 같은 곳에 가서 노래를 하면 그 시멘트 막 이렇게 묻어있는 채로 안전모 쓰신 채로 오셔서 이렇게 웃고 계세요. 그러면 그냥 그건 의미가 네네네 제가 힘들 때 저는 개그 프로 보고도 웃지를 않았었거든요. 웃음이 안 나왔었거든요. 웃을 일이 없었고 근데 저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사실까를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잠깐 웃는 그 모습에 내가 이것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일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무대에 찾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야 너 정말 징글징글 지긋지긋하게 한다라는 말씀 장윤윤씨 노래 자체가 또 서민들을 감싸주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장터에서 가장 어울리는 노래예요. 그럼요.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찾으시는 거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이고 뭐 그런데 10년간 고생했던 시간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는데 솔직히 속상하고 좋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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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네네. 그 부분을 어떻게 가열받아 바다